이정우는 센세이셔널한 선수다. 그는 정말 대단한 선수다. 우리는 그가 타격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즐겁다. 모두가 그의 타석을 지켜본다. 타석에서의 집중력, 선구한, 공을 정확히 때려 필드 중앙으로 타구를 날릴 수 있는 능력의 파워까지 갖췄다. 이정우 선수를 향한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메이저리그에 갓 데뷔한 선수가 초특급 활약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31일 오전 이정우 선수의 샌프란시스코와 김하성 선수의 샌디에이고의 4연전 3차전 경기가 페코파크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경기 이정우 선수는 변함없이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장했습니다. 첫 타석부터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김하성 선수의 호수비에 막혀 안타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뭔가 칠 것 같은 출발을 했습니다. 1회 초 선두타자로 나온 이정우 선수는 상대 투수 시즈의 3구째를 받아쳐 안타성 타구를 날렸는데요. 맞는 순간 안타라고 직감할 정도로 잘 맞은 타구였습니다. 그러나 좌타자인 이정우 선수의 타구 방향을 잘 파악하고 있던 김하성 선수는 유격수임에도 이루수 쪽에 치우쳐 수비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수비 판단이 좋았던 김하성 선수가 이정우 선수의 중전 안타성 타구를 잘 막아 안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현지 중계진들은 김하성 선수의 수비를 극찬했는데요. 스프링 캠프가 시작하면서 김하성 선수의 수비 포지션을 바꾼 쉴트 감독의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전했죠. 그런데 이정우 선수의 두 번째 타석에서도 잘 맞은 타구를 김하성 선수가 또 한 번 호수비를 펼쳤습니다. 안정된 수비를 보여준 김하성 선수가 왜 골드글러브 수상자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쉬웠던 두 타석을 뒤로한 채 5회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선 이정우 선수는 다시 한 번 잘 맞는 타구를 날렸습니다. 홈런이 예상될 정도의 타구였지만 샌디에이고의 우익수 타티스 주니어에게 잡히면서 희생플라이로 끝이 났죠. 그러나 주자 2, 3로의 득점 찬스였기에 3경기 연속 타점을 기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안타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계속 이어져온 좋은 타격감은 결국 네 번째 타석에서 1을 냈습니다. 메이저리그 데뷔 첫 홈런을 기록했는데요. 홈런 타자는 아니었기에 생각보다 빨리 터진 홈런에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정교한 컨택트 능력은 인정을 받았지만 파워에 있어서는 의문부호가 붙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팔에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상황에서 3구째를 과감하게 받아쳤습니다. 완전히 노리고 친 타석이었습니다. 상대 투수 톰 코스그로브의 1구와 2구를 꼼짝도 하지 않고 바라본 이정우 선수였습니다. 톰 코스그로브는 자신의 실투성 스위퍼에도 꼼짝하지 않는 이정우 선수에게 다시 한 번 같은 구종으로 던졌고 이를 노렸던 이정우 선수의 타구는 그대로 오른쪽 담장을 훌쩍 넘겼습니다. 톰 코스그로브는 이정우 선수가 놓은 덫에 걸려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톰 코스그로브는 메이저리그에서도 보기 드문 좌완 사이드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정우 선수가 더욱이 까다로운 구종의 스위퍼를 보란듯이 완벽한 타이밍으로 공을 퍼올렸던 것이었습니다. 톰 코스그로브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정우 선수는 자신의 공을 담장 밖으로 넘긴 최초의 좌타자였습니다. 당황한 상대 투수는 이정우 선수에게 홈런을 내준 뒤 연속해서 주자를 내보내며 무너졌습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는 비기닝을 만들었고 9대6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빅리그 데뷔 첫 홈런에 대한 현지 중계진을 비롯해 샌프란시스코 팬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시즌 초반이고 세 번째 경기라는 건 알지만 이 아이는 특히 kbo에서 mlb로 오는 매우 특별한 선수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우를 보면 육체적 우아함과 힘 그리고 달리는 속도를 볼 수 있습니다. 리그에서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춘 것 같습니다. sf로서는 매우 인상적이고 꽤 괜찮은 발견입니다. 이정우님 환영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수장 밤멜빈 감독의 호평도 이어졌습니다. 밤멜빈 감독은 오늘 이정우가 까다로운 왼손 투수를 상대로 홈런을 쳤다. 현재까지 매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팀 동료 콘포르토 또한 그는 정말 대단한 선수다. 우리는 그가 타격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즐겁다. 모두가 그의 타석을 지켜본다. 타석에서의 집중력, 선구한, 공을 정확히 때려 필드 중앙으로 타구를 날릴 수 있는 능력의 파워까지 갖췄다며 극찬을 했습니다. 이정우 선수의 이날 홈런 타구 속도는 경기 톱5에 들 정도로 빠른 타구였습니다. 리그 어느 구장에서나 홈런이 됐을 완벽한 타구였다는 게 더욱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사실 빼어난 홈런 타자는 아니었기에 메이저리그 데뷔 첫 홈런이 이렇게 빠른 기간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텐데요. 이정우 선수의 전체적인 지표는 수준급이었습니다. 정규 시즌이 개막한 지 몇 경기 되지 않지만 시즌 평균 타구 속도는 95.1마일로 시속 153km, 최고 속도는 108.9마일로 리그 상위 10%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헛스윙은 단 8.3%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경기가 끝난 후 첫 홈런 신고식에서 동료들로부터 맥주와 면도 크림 세례를 받으면서 열렬한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이어진 인터뷰에서 딱 맞는 순간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며 심경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감은 나쁘지 않았고 직선 타구도 계속 나와서 공이 조금만 뜨면 홈런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었다고 이야기했죠. 이정우 선수의 메이저리그 적응 속도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3경기 연속 안타와 타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의 언론 매체, 팬들, 동료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정우 선수의 활약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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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